침체된 내국인 관광시장을 짚어보는 기획뉴스 순서입니다. 제주지역 물가가 비싸다는 인식과 함께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국내선 항공편 축소가 맞물리면서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주관광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지역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카페입니다. 올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물가가 비싸다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이를 공감하는 댓글이 수십여 개 달렸습니다. 특히 비싼 식비를 꼬집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제주여행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 가운데 첫 손에 꼽히는 건 비싼 물가입니다. 제주여행 불만족 이유로 고물가루 꼽은 관광객은 지난 2014년 29%에서 지난해 53%로 8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은 대중교통과 쇼핑 인프라 부족 등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대중교통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여행이라든가 젊은 청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여행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코로나19 특수를 틈타 골프장 요금을 비롯해 항공료, 숙박비용 등을 대폭 인상한 것도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선 재개 이후 해외여행지와 비교해 제주가 이렇다 할 가격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해 관광객들이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국외 여행지 가운데 제주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일본의 경우 해외여행 보복 심리와 역대급 엔저 현상이 맞물리면서 한국인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공사들은 수익성이 높은 국제선 확대에 나섰고 올 상반기 제주기점 국내선 공급석은 전년 동기 대비 7% 줄었습니다. 엔진에 대나 이런 젊은 층에서는 N차 일본 방문으로 해서 유행처럼 많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여름방학이고 이제 9월, 10월까지 진검다리 연유가 껴지면서 유럽 미수 등 이제 장거리 상품까지 지금 인기가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70%대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제주관광. 각종 악재와 오명을 씻어내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